한빛 원전에 쌓여있는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를 통해 옮기겠다는 계획이 공식화됐습니다. 아무래도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공개한 한빛원전 방사성 폐기물 운반 계획은 200리터짜리 천드럼의 폐기물을 2600톤급 전용 손박을 이용해 경주까지 옮기겠다는 겁니다. 배가 드나질 수 있도록 6월부터 두 달 동안 영광 앞바다 준서를 한 다음 빠르면 8월부터 이동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안전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남해안의 특성과 바다 밑 지형을 파악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조사가 필요한데도 원자력환경공단이 이제서야 수심 측정을 끝냈다는 겁니다. 영광에서 경주까지 843km에 이르는 긴 항로를 통해 원전 폐기물을 운반해 본 경험이 국내에서는 없다는 점도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타원전의 운송관계는 논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우리 영광 국민들하고의 논의는 지금 상당히 최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빛원전은 폐기물 이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발전량을 줄여야 할 수밖에 없다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1986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한빛원전에는 지난 30년 동안 중전이 폐기물이 2만 2,800 드럼이 쌓여 남은 저장 공간이 2%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